될 겁니다. 바로바로 그냥 다 스킵이 되기 때문에. 원펀맨 가자! 이제 오른쪽을 강화할거야 투펀맨이 되는거지. 내 BGM이 이놈한테 절정을 몰아넣어준다. 턱... 턱돌이라니. 턱돌이야? 팔 문신 모습. 약간 젖꼭지가 아래에 있는 느낌이다. 가슴에 털인지 문신인지. 여길 알지. 턱돌... 턱돌... 와... 야... 11승 0패야? 아 진짜 이번에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시다 첫 패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쟤한테 오늘 너의 1패를 추가할 것이다 2ng 어... 야... 야야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이 새끼 나쁘지 않아 야 어떻게 야 어떻게 전승을 했지 얘? 어 야 나쁘지 않거든 지금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끝났어요 어허어어어어어 끝났어요 아 지리구요 내가 그거에 오른손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왼손만 때리면 강한 펀치가 나가는거 아니야 그래서 왼손만 때렸더니 그냥 때려둔는 애들 야 개 쉬워지네 갑자기 게임 헛스윙하는 것 봐 떨어지는 순간에도 대가리 깨부수는 인정쓰레기 상대 완전히 지금 어 저거봐 와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한번 심판 뒤에서 어 쓰러진 어 이제 그만 때려 말하는 순간 바로 왼손으로 때려가지고 쟤한테는 오른쪽 눈 걔 오른쪽 눈만 걔 공격당했어 아 한쪽만 어 어 왠지 다음 나문도 다시 자존심 붙는데 어 여성팬들 생겼고요 깔깔이를 입고 왔네 팬클럽들이 깔깔이를 입고 왔어 어 하하하하 얼굴이 진짜 개혐 인정 바라오 쟤는 뭐 원숭이처럼 생겼네 약간 얼굴은 잘생겼는데 머리 스타일이 조금 쯧 아쉽다 아 좋아요 아 붐붐 내가 별명으로 해놨어 어 좋아좋아좋아 어 자 오른쪽 이제 강화합시다 어 아 원래 원래 좀 원숭이 같아 그렇구먼 음 자 야 근데 이것도 올릴 필요 있는거 아니냐 스트레이트 크로스 이거 올릴 필요 있는거 아니야 이거 그냥 세모 이거 올려야되네 어 이거 올려야돼 이거 많이 올려야돼 이거 잠깐만 헤비 스트레이트 크로스 뭐야 어 이거 많이 올려야돼 딱 오거든 지금 이게 어 일단 오른쪽 판은 다가가게 버려야돼 지금 오른쪽에 스트레이트 오른쪽 스트레이트가 이거고 어퍼컷 후크 그렇지 간단한거는 만냅찍어야지 어 지금 좋거든 음 음 음 음 이거는 잘 안쓰는거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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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레벨업이 좀 필요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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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다 배우는 것도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 다 배우는 판단도 좀 아쉬운 판단이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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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다 해야돼 이거 상처 입으면 안되겠어 부당이 뭐 큰일나 네임드 나왔어 얘가 맥도날드야? 아 도전 안할 수도 있어? 도전 무조건 하는게 아니었어? 아 나 무조건 난 내가 도전해야되는지 알았어 와 뭐야 야 이건 안돼 야 이건 말도 안돼 야 오버롤이 98이야 이건 절대 못 이겨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어어 야 이건 안돼 어 이건 아니야 이건 도저히 못 이겨 이건 진짜 어 아니 무슨 100이나 스탠드 야 그냥 최고 능력자니 게임으로 단순히 생각하면은 얘가 그냥 이거는 어 사기지 게임으로만 생각해봤을 때 아 원펀멘도 3년 걸렸어 다 그 기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취소 어떻게 하냐? 선택밖에 없는데? 뒤로 가기 하니까 안되던데요? 이길 수 있다고? 얘를? 아니야 아니야 랭킹 낮아도 야 랭킹 낮은 놈이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안좋지 가? 가? 근데 야 이거 뒤로 가기를 해도 이거 마 백버튼을 눌러도 있잖아 이렇게 밖에 안나와 이렇게 밖에 안나와 그러면은 정해져 있다라는거지 이게 어 이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구만 안돼 뭐 LS 스틱 움직여도 아 갑시다 야 어 이건 가야돼 이거는 이건 가야돼 이건 가야됩니다 부상 입으면 안되구요 어 어 집적합니다 집적 어 아 잠깐만 이거 주먹이야 이거 주먹 어 지쳤어 지쳤어 어 지쳤어 지쳤어 어 에프 나왔구요 어 반복하긴 없나 반복하긴 없나 아냐 굳이 재수강 필요없어 이거봐 1렙 올랐잖아 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드? 아냐아냐 하드 무리야 아냐 잘못된다 어 이거 점수 좋다 어 좋았어 어깨 한번 남았구요 자 부상 안 입었고 역시 어 66? 많이 오른거 같은데? 그래 F는 좀 F는 다시 하면 안되겠다 아이 저기 뭐야 그냥 진행하면 안되겠다 어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좋아요 자 70 됐어 어 뭐야 와 직접해도 부상 입는건 입네 와 킥스피드 마이너스 심은 너무 심한데 와 이걸 마지막에 부상을 입나?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절대 못 이기겠는데 이렇게 되는거 와 진짜 원펀맨 가야돼 어 킥은 진짜 거들뿐 견제용 페이크용 컴퓨터 난이도는 중요한게 아니야 왜냐면 상대가 눕질 않기 때문에 어 이름이 진짜 맥도날드네 어 이름이 진짜 맥도날드네 드립이 아니었네 승리하자 아아 여기서 이기면 레전드 한번 나온다 아니야 도망치면 안돼요 도망치면 스테미너 결국 달아 어 한방에 끝내야돼 끝낼거면 어차피 늦게 죽나 빨리 죽나 쇼부 볼랜다 나는 어 캐나다산이네요 어 어 어 mcdonald is a tough guy to make a game plan for he's been a pro fighter since he was 16 years old and he is extremely well-rounded a solid striker a solid grappler and when he gets on top of you he has some nasty ground and pound our tale of the take for this welterweight battle boom boom is 27 mcdonald is 29 he is two inches taller he will have a seven inch reach advantage and with the official introductions here is yeah I was young but I'm already like the stats good ladies and gentlemen this fight is great round this fight is the first time in the game oh my god oh I got a lot of fans oh I mean I think that fans are not the top players but oh oh the fan is so crazy oh 어... 거의 아무도 내가 이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애 아 까비! 아 양아치 짓 딸려고 그랬네 어 빗나갔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아! 어 뭐야 이게 왜 안맞아 야야 왔다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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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대 왔어 상대 왔어 상대 왔어 애들아 왔어! 애들아 왔! 어! 와! 이것도 시간일거네 이거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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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빠져나가 빠져나가 아아 아 스테미너 여보세요 아니 여보 여보세요 어 됐다 야 왔어 야 왔어 야 왔어 가능해 가능해 애들아 가능해 가능해 애들아 제발 야아악 그렇지 으아아아아아악 와아아 원 퍼암 원 퍼 الج 계속 때려 계속해서 cr 계속 때려 끄임없이 때려 그냥 스테미너 없잖아, 끝까지 가는거야 스테미너 없잖아 벤 이겼습니다 와 이건 진짜 펀치가 다했다 와 이건 펀치가 다했어 오 내가 얘기했지 시간 끌면 안된다고 1라운드에 KO시켜야돼 와 진짜 한방한방친 진심을 다해서 때렸습니다 앞으로 전략은 무조건 왼손잽이다 좋아 왼손잽으로 가는거야 얼굴 털렸어요 좋아요 좋아 이걸 웜펀맨이요 좋았습니다 아주 깔끔했었는데 펜 엄청많이 들거같은데요 펜 엄청많이 들거같은데요 펜 엄청많이 들거같은데요 지루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이거 하이라이트로 올릴만한데요 이 정도면 스탑 나 발 한 번이라도 썼나? 진짜 하체는 주먹을 배달할 뿐 딱 그거거든 이제 컨셉과 전략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컨셉과 전략이 확실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잽이 만렙이 아니야 지금 사실 이게 1800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자체를 하나 더 올리고 포인트를 아꼈다가 그 다음에 잽을 만렙을 시키자 다음 경기 이기면 이제 되겠다 좋아 좋아 스테미나 안 올라 이게 뭔가 올리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퍽은 찍었지 설마? 또 네임드야? 어 아니구요 어우 야 한 번에 지금 거의 와 아니 진짜 웃기다 얘네들은 오버롤이 왜 더 높은 애들이 순위가 진짜 이 모양이야? 어허어... 어 야 근데 다 어 복서... 복서?! 어 얘 좀 약해 보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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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마이아! 아 얘구나 마이아 복수전?! 인생... 인생 복수전? 어... 어 마이아 복수전 한 번 갑시다 어... 어... 오버롤이 높긴 하지만 40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 어... 게임 너무 핫해가지고 용량이 벌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비우구요 용량 어... 어... 비웠구요 애들아 근데 스태미너 모르지? 어떻게 올리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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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